자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맨슘이 났어, 맨슘이 해가지고 밥을 삼시세끼 다 먹는 놈이 어디 있어가지고 나도 나가고 싶다, 아우 진짜 아우 어머, 어머, 피부봐 오우, 난리 났네, 난리 났어 아우, 하나도 다 풀려서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이 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누구랑 놀러 가고 싶다 저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? 여러분들, 꿈을 부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 6, 7스푼 정도 넣으시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또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, 그렇구나 로스조어 통닭거리에 와 있는데요 소원 왕갈비 통닭에 원조라고 하는데 일단 다리를 먹어야겠죠? 다리? 다리? 나도 다리 빵이 있죠? 또 먹어야겠더라 나도 또 먹어야지 어이구 나는 집에서도 랜선으로 여행한다 도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